자 트레사 사장 갑니다 드디어 왔어 이게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지네요 대경매 그 수첩 그 수첩 본 기억이나 잠깐 보여줄래? 계속 이 수첩을 찾고 있었다 뭐야 충고해두겠어 이 수첩은 이제 잊어버리도록 해 어딜 간 거야 어 알리가 있네요 당신 가서 고귀한 부인께 어울리는 딱 맞는 알리한테 일렀습니다 수첩 뺏긴 거 찾았다 저 여자 오 여기 왜 퀘스트가 생겼죠? 아니 자네는 전에 만난 마음의 친구 그리고 날쌔 아 르만이구나 근데 전에 까먹고 못봤나봐요 이거 깨우가죠 신대륙을 향해 나서게 되는데 도적들이 날들고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 다리가 떨리고 있다고 흥분한 것 뿐이야 도적을 처리해줄 수 없겠어 라고 합니다 도적 처리해달래요 재능가보죠 잡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드디어 신대륙으로 배를 띄울 수 있겠어 오 오 특대 처음 먹어봐요 뭔가 모자래요 이거네요 빛데미지 감소 오 이런게 있습니다 자 메인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에스메랄러 여긴 이제 볼일이 없겠어 어 절로 들어가네 잠시후 윈덤가가 주최하는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가씨의 진정품으로 선택된 물건에는 10억 리프가 지불됩니다 오 상인여러분 자랑하시는 명품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서 나오네 검은 옷 입은 남자는 내가 유인할게 틀에서는 저 여자를 쫓아가 저쪽에 잠시 시간만 내주지 않겠어 아저씨 저렇게 쉽게 저렇게 쉽게 뭐야 나 어딨어요 왜 여기 있어 아 이리로 가는건가봐요 이리로 갑니다 자 여긴거 같죠 수첩도둑자가 설마 이 수첩을 되찾으러 온거니 머리를 너무 들이밀었어 여기서 없애줄게 상인이라고 얕보지 마시지 아 싸웁니다 에이 평타 1300 데미지? 저 하드바같이 생긴 단검으로 저 딜이 나온다고? 조사합니다 9만 6천 싼다 이야 튼튼하다 9만이 튼튼하긴 하네요 아 잠깐만 아니 잠깐 그건 아니지 뭔짓을 한거야 자 훔쳐보겠습니다 룬 나이프래요? 사장부터 무기를 훔칠 수 있습니다 내검자 오 잡았습니다 와 달다 룬 나이프 룬 나이프 두개네?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서러 터졌습니다 무사했구나 트레사 어 뭐야 쟨 잠깐 꼬마 두고보자 왜 끌려가죠? 수배자였다고 합니다 트레사 콜처네님 어 얘 이름이 트레사 콜처네였어요? 무슨 나초같은 이름이네요 어 이름없는 수처부를 대경매에 올린대요? 많은 만남을 준 이 여행이야말로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사줘요 이걸로 하지 10억? 어? 자네의 수첩은 이 돈에 걸면은 물건일세 트레사 어쩔거야 이제부터 고향으로 돌아갈까? 보전과제 달성함 수첩의 뒷부분 어 여기 어? 돌아왔네요? 어 트레사 끝났네요 이렇게 끝난다구요?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은 사장이 끝인거에요? 다른 스토리 보면서도 사장이 끝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끝나요? 아 나는 뭔가 좀 지금 이게 사건들이 모여서 큰 줄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네요? 저기요 창호작용도 없습니다 그쵸? 방에 들어가볼까요? 어 그냥 트레사 끝났는 애에요? 어? 아 뭔가 되게 허무하게 끝이 났네요 아 저는 수첩에 숨겨져있는 비밀 이런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난거죠? 트레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 지도에 다음 진행을 하라던가 그런게 없어요 4장에서 끝이 났구요 다른 킬터 4장에서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킬터를 해보면 알겠죠 뭐